언젠가부터 증권가에는 한 남자의 소문이 돌았습니다. 투자의 신으로 통했다는 회장님. 그가 고른 종목마다 주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1조 원 규모의 돈을 굴린다는 그는 투자자문회사 대표 라덕연 씨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 300% 수익 내고 올해 한 또 W 정도 수익 내고 한 600% 정도 수익 났는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저한테 큰 손이라고 하면 한 천억 정도 넣어야 저한테 큰 손이. 정재계 내로라 하는 인사는 물론 유명 연예인까지. 수십억 원의 큰 돈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한테 돈을 맡겨. 이게 종교야. 너 잘 알고 있어. 왜냐하면 내 돈을 가져간 저 사람들. 반대가 안 말고요.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나흘째인 오늘까지도 오늘 또다시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하한가 사태에 따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의 신이 하루아침에 주가 조작의 핵심으로 지목됐습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나흘 동안 국내 주식시장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무려 8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단 4일 만에 시가총액 8조 원이 증발했다는 소식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 폭락 이전에 누군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영화에서나 볼법한 작전 세력이 현실로 등장한 겁니다. 이 판의 설계자인 라덕연 씨. 그는 이미 3년 전부터 물밑에서 작전을 진행해 왔습니다. 2022년 국내 주식시장은 연일 내림세였습니다. 그 와중에 주가가 유난히 오른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 직원들도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5월 6월 되니까 15만 원, 18만 원, 5월에 6월이 한 18만 원까지 올라가서 그래요. 6월, 7월, 8월 가면서 한 20만 원 넘어가고 거의 25만 원 막 가는 거예요. 왜 진짜 오른 기업이 없는데 왜 오르냐. 이거 뭐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삼천리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경기, 인천 지역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에너지 업체입니다. 2020년 3월, 약 5만 원이었던 주가는 올해 50만 원을 넘었습니다. 특별한 호재 없이 10배나 상승했습니다. 비슷한 기업은 또 있습니다. 수출입 화물의 항만하역 전문업체, 선광. 약 1만 원이었던 주가가 3년 만에 17만 원이 됐습니다. 17배나 상승한 이유가 있었다면 누구보다 대주주가 자랄 텐데요.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20년 하반경과 2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작전을 했다고 생각을 안 했겠어요. 20배나 났듯이 계속 3년 동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속고 거기도 속은 거야. 이유 없이 계속 상승한 종목들은 더 있습니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이 종목들을 천국의 계단이라 불렀습니다. 계단처럼 주가가 계속 올랐다는 뜻인데 주가 조작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금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도라이 같은 것들이 여기도 보시면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미친 어휴. 일부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집하면서 이들 회사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이 소문이 맞다면 이건 주가 조작이지. 주가 조작. 최근에서야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모두 라덕연 씨가 투자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8개의 종목을 천국의 계단으로 만들었을까. 투자 전문가로 방송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높인 라 씨.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현저히 말도 안 되게 싼 종목들은 사두면 언젠간 가더라고요.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주식 격언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2019년 무렵 활발한 대회 활동을 하며 인맥을 쌓는 동시에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금융시장의 비밀을 발견했다는 그는 자신을 돈 버는 기술자라 소개하며 손실 없는 확실한 수익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특정 주식을 스스로 사고 팔아 가격을 부양한다는 작전이었습니다. 라덕연 씨가 발견한 금융시장의 비밀과 투자 기법. 과연 합법적인 걸까. 이거는 뭐 거의 진짜 작전 세력들이 하는 말인데. 명백한 주가 조작이죠. 우리가 이만큼 올려놓으면 그 가격에 제가 받아준다. 그럼 받아주면 우리는 손익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벌면 또 다른 데 팔고 내가 또 받아주고 할 거야. 한마디로 바꾸면 수익을 만든다는 말이거든요. 반드시 오른다는 확신이 있었을 거고 확신에는 아마 가장 큰 게 수급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통정 매매의 가능성이 있는 것. 통정 매매는 정해진 시간에 약속된 사람끼리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 물량을 서로 팔고 사는 방식입니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대표적인 시세 조정 수법으로 현행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투자 컨설팅 회사를 차린 라덕연 씨는 본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라 씨 회사의 고객 관리팀 업무는 일반 투자 회사와는 달랐습니다. 위에서 투자가 위치에 확정된 사람을 정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줘요. 이렇게 연락을 오면 가서 만나서 계좌 개선해드리고 증권사 어플 깔아서 가입해가지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죠. 그 비밀번호는 투자자한테 알려주지 않나요? 박건우 씨를 찾아온 직원도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박 씨의 증권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휴대전화를 라덕연 측에 통째로 맡겼습니다. 이게 대회비기 때문에 투자하는 종목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가져간다. 약간 좀 불안하거나 이러시지는 않으셨어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많이들 하고 계시고 그때 당시에 400억 하고 있다 투자. 그래서 자기는 하루에 2억씩 오른다. 우선 3억 이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투자 금액이. 그래서 오혹했습니다. 많이 한 사람들은 50억, 60억. 더 크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계좌와 비밀번호까지 모두 넘기는 이런 방식.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을까. 증권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본인 계좌를 남한테 맡기는 건 이거 차명거리잖아요. 사실은 차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융실병제가 도입된 지 한참 됐는데 불법입니다. 아예 다 맡겼잖아요. 자기가 비밀번호 쓴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아예 핸드폰까지 명의를 개통해가지고 넘겨주고. 저는 이 과정을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 과연 계실까. 라덕연 측은 고객들의 휴대전화를 모두 모아서 관리했습니다. 이후 투자자의 이름을 붙여 매매팀에게 전달했습니다. 매매팀 직원은 늘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라대표님이 모더를 내리면 그기에서 이제 그거를 전달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도 팀원자한테 전달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 고객님이 계신 자리로 이동을 해서 그냥 모더나오는 대로 그냥 매도 주문을 넣든 매도 주문을 넣든 이렇게 하고 바로 이동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지역으로도 갔었죠. 그의 업무는 투자자 대신 주식을 매매하는 일이었습니다. 투자자 근처까지 찾아가 거래하면서 마치 직접 매매하는 것처럼 금융당국의 감시를 속였습니다. 라씨는 투자 설명회 당시 통정 매매를 설명하면서 절대 걸리지 않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이 사람들끼리 주식이 오가고 이렇게 오가면 이거는 금방 검은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일로 간 게 여기서 일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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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일로 가고.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지휘를 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휘에 한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제가 지금 그렇게 다 세팅을 해놨거든요. 주가가 내려가면 사서 다시 올리고 팔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계좌로 사들여 가격 하락을 막았습니다. 약 1,200여 회에 걸쳐 통정 거래를 하면서 주가는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박 씨는 매일매일 수익이 오르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눈앞에서 수익이 불어나자 사람들은 투자금을 늘렸습니다. 라 씨에 대한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은 깊어졌습니다. 라더 견측의 운영 자금은 약 1조 원.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 투자금 100억 원을 내는 고액 투자자가 많았습니다. 투자금 50억 원이 기준인 이른바 50억 클럽은 약 30명 규모였는데 대부분이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진료 과목이 같은 의사가 많았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유명 재활의학과 병원 원장인 주모 씨. 그가 투자자이면서 모집책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 거 많이 멋있었다더라. 어마어마하게 멋있었다더라. 타도 좋은 차 뭐 다 했다더라. 그 정도 얘기를 들은 거지. 워낙 발이 넓으니까 또 그 사람이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아는 사람 이렇게 모임 조치하고. 주 원장이 직접 라덕연 씨의 투자 설명회를 마련하기도 했다는데요. 그 투자 설명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가운데 일부는 투자 방식의 불법성을 의심한 정황도 있습니다. 주 원장은 동료 의사뿐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투자를 권했습니다. 직원들은 원장의 말을 믿고 큰돈을 투자했습니다. 원장님이 다 권유해서 가지고요. 병원 직원들 중에서 좀 원장님이 추천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똑같은 절차대로만 다 한 것 같습니다. 주 원장은 과연 단순한 투자자였을까. 진료를 마치고 퇴근하는 그를 만났습니다. 문제는 그가 시세 조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시세 조작에 가담하신 혐의 있습니까? 같이 공무원 사실 있습니까? 그는 현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끝내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2월 라 씨는 성대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운용자금 1조 원을 기념해 행사 이름도 조조 파티였습니다. 큰 손들을 초대한 자리에 뜻밖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가수 임창정 씨였습니다. 그도 라 씨의 투자자였습니다. 라더견 씨가 먼저 임창정 씨에게 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임창정 씨가 받은 50억 원 중에 30억 원을 다시 라 씨를 통해 투자한 겁니다. 어떤 종목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프만 보게 되니까 제가 모르고 수익이 얼마큼 났다고 하니 되게 좋겠다. 15억, 15억 원 개인 계좌로 만들었어요. 저는 30억 원을 샀죠, 주식을. 그런데 라더견 측이 주최한 VIP 행사에서 임창정 씨가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 새끼한테 돈을 맡겨. 이게 종교야. 너 잘하고 있어. 왜냐하면 내 돈을 가져간 저 새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딱 줄 거야. 수익률 원하는 만큼 안 주면 내가 다 투자시킬 거예요. 내 새끼라고. 가자, 가자.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임창정 씨가 피해자라는 주장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있던 분들한테 내가 나도 투자하니까 당신들도 투자해. 이런 말 위안스나 확실히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자기가 나서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지 않았을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인창정 씨 본인만 알겠죠. 인창정도 하는구나. 인창정도 노래 부르고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믿을 만한구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라더견 씨 측이 소유한 골프 관련 법인. 자본금 133억 원 규모로 라더견 일당의 지주회사나 다름없는 이 업체의 최대 주주는 라더견. 주가 조작 핵심 인물들이 모두 주주 명단에 들어있습니다. 명단에는 임창정 씨도 있습니다. 그 50인이 뭐냐고 돈을 댄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진짜 핵심 멤버들 그렇게 50인을 뽑아서 시그니처 골프장의 주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PD수첩은 임창정 씨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의 답변을 듣기 위해 소속사를 방문했습니다. 임창정 씨의 Millionaire 임창정 씨 측은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했습니다. 단지 분위기에 휩쓸려 과장된 발언을 했으며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덕연 씨 측 회사에 주주로 등재한 이유는 라 씨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라덕연 측 골프법인 주주명단에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는 한국 최대 골프기업 대표 유신일 회장입니다. 명문 골프코스인 PGA 웨스트 골프코스 등 미국과 일본의 25개 골프장을 소유한 재계인사입니다. 지난 4월 유신일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미국 골프장에서 임창정, 라덕연 씨와 함께 만났습니다. 유신일 회장은 라덕연 씨를 통해 2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유신일 회장은 라덕연 씨를 통해 2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유 회장에게 라 씨를 소개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중명 회장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라덕연이가 주식을 해줘서 돈을 많이 벌어줬대요. 거의 한마디로 JMS 교주 보듯이 봐요, 다들. 유 회장, 이거 금융치료다, 이거. 이거 진짜 이거 하면 있는 병도 낫는다. 평소 라덕연 씨를 보물이라고 불렀다는 그는 이중명 회장입니다. 국내 굴지의 리조트 사업가이자 최고급 리조트를 소유한 이 회장은 라 씨에게 여러 명의 투자자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라덕연 씨가 만든 판에 언론, 정재계 인사들이 합류하면서 작전 세력의 힘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중명 회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신선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주식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유명인들, 연예인이나 의사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믿게끔 환상을 심어준 거죠. 저 사람들도 하니까 내가 해도 돈을 벌겠다. 종교에 빠진 것처럼 이번에 사람들이 그렇게 맹신한 결과가 지금 사태라고 봅니다. 정재계와 언론계, 연예계, 의료계까지 마치 거미줄처럼 서로의 인맥을 동원해 투자자의 규모를 키웠는데요. 이들 중엔 일부 수익을 돌려받아 큰 돈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작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나 또는 이용당하면서 주가를 불법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일조한 셈입니다. 고액 투자자 일부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참고인이지만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라덕연 일당이 주가를 조작한 규모는 7,300억 원이 넘습니다. 라덕연 씨 역시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라덕연 씨는 투자 수익을 올려주는 대가로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일정 부분 투자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해준다. 제가 원하는 즉시 그거의 50%를 잘 가져가고 수익의 50%는 제가 가져가고. 오른 주식을 팔아 1억 원의 수익이 생기면 투자자와 라덕연 씨 측이 5천만 원씩 나눠갔습니다. 작전 세력이 주로 쓰는 셈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5대5 계좌라는 이름으로 계좌가 있어요. 자체업자들한테 돈을 빌려서 쓰는 주식 선수들이 쓰는 계좌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표현으로 하면 선수와 쩐주가 되는 거죠. 쩐주가 돈을 대고 선수가 운영해서 5대5로 나눈다. 라덕연 씨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 수는 약 천여 명.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예니가 막판에는 한 달에 수수료가 천억도 된다 해서 수수료가 천억이었다고 정선 공개해. 슈퍼카와 명품을 즐겨 구입한다는 라 씨는 한 명품 시계 매장에서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게 1,500대였죠. 1,350이고 3,000과점이고요. 지금 보시는 건 이해가 됐어요. 올해 2월, 라 씨는 가장 비싼 제품들만 골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가 수집한 시계들의 가격은 2억 원에서 7억 2천만 원. 불법 거래로 얻은 범죄 수익으로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투자자 김 씨는 라덕연 측에 보낸 수수료 내역을 우리에게 공개했습니다. 지난 2월 수수료로 보낸 금액은 3억 9천만 원. 세 곳의 계좌로 나눠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엔터테인먼트일 겁니다. RNA. RNA가 5천만 원. 제목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예능 제작 투자 이렇게. 네. 그쪽에서 입금해달라는 입금자 명의나 뭐. 다른 입금 계좌는 승마리조트와 상품권 구매처였습니다. 라 씨 측의 요구에 따라 모두 다른 이름으로 입금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예능 제작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보낸 법인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예 출입구를 막아놨네요. 조금씩 가십니다. 평일인데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RNA는 주식 투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방송 제작 관련 법인이었습니다. 세무사는 자금 세탁과 조세포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투자 수익을 거두는 방법을 페이프 컴퍼니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사업소득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위장해가지고 하고 자기들끼리는 서로 매출 매입을 이렇게 주고받고 연결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특수 관계자 사이에 자전거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닥에 탈세죠. 그러니까 잊지도 않은 거래를 한 거잖아요. 라덕연 일당의 이름으로 세운 법인을 조사한 결과 확인된 것만 20곳이 넘습니다. 골프 관련 법인을 비롯해 승마 리조트, 명품 판매점까지 투자 수수료의 창구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눈에 띄는 이름의 법인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을 찾는 이곳은 대체 무슨 일을 하던 곳일까 지난 4월 입주했다는 사무실엔 책상과 컴퓨터뿐이었습니다. 옆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옆 사무실에서는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세요? 사무실 2년 전에 왔었던 거 언제쯤? 한 달 전인가 한 달 전이요? 네 그래서 군사도 하고 네 10명 정도요? 저 회사 혹시 어떤 회사인지도 들으시거나 이렇게 뭐 나는 왕이다 우리 왕이 우리가 손사도 부르고 싶더라고요 이런 의문스러운 입금에 라덕연 씨는 투자자의 호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시박 소리 났는데 이번에 그냥 막 한 이번에는 우리 에스테틱 회원권 하나 사주시고요 이번에는 뭐 그거 저기 뭐 하나 해주시고요 이번에 광고 하나 해주세요 뭐 일상적인 그거 아닙니까? 하지만 투자자들 앞에서는 말이 달랐습니다. 자신의 존재와 주가 조작 흔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법인을 통한 수수료 결재를 유도했습니다. 수익금 정산을 여러 가지 법인에다가 지금 받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골프장 법인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갤러리도 있고 근데 세금 내는 게 아까워서 제 통장을 안 받는 게 아니고 연결고리가 생기는 게 싫은 거예요 저는 라덕연 씨가 수수료로 받은 금액은 무려 1900여억 원 여기에 라 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곳이 있습니다. 변기와 싱크대 비용만 4천만 원에 이른다는 태안의 고급 펜션 단지 지난 4월 토지와 건물을 합쳐 약 40억 원을 주고 법인 명의로 매매했습니다. 여기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들으셨어요? 뭐 이거 뭐 임대업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올해 2월 약 44억 원에 사들인 무안의 한 리조트입니다. 라 씨 측이 받은 수수료로 구매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지인분들이 골프를 친다거나 했을 때 바로 올라오기가 거리 상으로는 머니까 숙박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진행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라 씨 측의 부동산이 발견됐습니다. LA 인근에 있는 유명 골프 리조트 고급 숙박시설과 36홀짜리 프라이빗 골프장으로 이름난 곳입니다. 골프 리조트의 전 소유자는 라 씨에게 20억 원을 투자했던 유신일 회장입니다. 올해 4월 5일 골프 리조트의 법인 대표자가 라덕연 씨로 바뀌었습니다. 리조트의 인수금은 약 330억 원이었습니다. 당시 계약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큰 돈이 오가는 계약이지만 거래는 급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저도 이 사람 봤어요. 라덕연 씨. 왜냐하면 이게 계약서를 갖다가 사인할 때 좀 은혜에서 봤거든요. 2,500만 벌을 그냥 주는데 다 오케이요. 그래서 다 뭐 사인하고 그날 다 입김이 되고 다 끝난 거예요. 삥! 그래서 순식간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죠. 라 씨가 이 계약을 서두른 이유가 있는 걸까. 계약 당시 라 씨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받을 돈이 너무 많대. 지금 못 받았대. 지금 못 바꿀 때 이런 식이야. 그래서 그거 빨리 받아야 되는데 무슨 뭐 없다는 거야 명목이. 예를 들어서 판배료가 멤버십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만 5천 원이라고 해봐요. 이제 가입비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거의 10만 벌, 5만 벌 이렇게 받아도 큰 틈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천억 원대의 수수료를 챙겼던 라덕연 씨. 그에게는 앞으로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고액의 수수료를 담아낼 새로운 창구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나가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 빠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빠집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갈 길이 3개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먹을 수 있는 종목이 거의 한 100종목이 넘게 있습니다. 100종목이 넘게 있는데 그걸 서서히 제가 옮겨갑니다. 지금 이렇게 해먹을 수 있는 종목이 넘게 있습니다.